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 익산에서 왔고요. 라이크 익산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라이크 익산 포럼은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지역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들을 행정이나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론회장을 형성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저는 아마 제가 지방의원으로 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한 8년 정도에 두 번 정도 지방의원을 했었고 2022년도에는 익산 시장으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역에서 지역정치운동을 하고 있고 또 그전에 한 12년 정도 지역에서 시민단체의 상근자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주제를 좀 주신 것 같은데 그전에 제가 온 곳이 익산이니까요. 제가 전북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익산을 많이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역의 작은 소도시니까. 왼쪽이 아래가 전라북도 지도고요. 오른쪽이 익산인데 익산은 호남의 간문인 도시예요. 그래서 호남이라고 하고 영남이라고 하는데 호남이라고 할 때 그 호남이 지금 금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호의 남쪽을 호남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익산에 지금은 일제시대 때 논으로 만들어내라고 메꿔서 없앴지만 황동호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의 남쪽을 호남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단 호남의 첫 관문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여기 올 때 경기도 분들보다 아마 제가 더 빨리 올 거예요. 익산에서 1시간 10분이면 KTX로 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용산역 다음으로 열차가 가장 많이 서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호남선, 목포로 가는 호남선, 또 여수로 가는 전라선 또 군산장항을 거쳐서 오는 군장선 한 철도가 3개 정도가 교차하는 철도교통이 되게 좋은 도시고 아마 미륵사지 석탑, 우리나라에 있는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가장 큰 석탑이 있는 도시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국회, 대법원, 그다음에 독립기정관 이렇게 하강 흔히 말하는 돌로 만든 모든 대표적인 건물, 청와대 영빈관 그건 다 익산에서 나온 익산석으로 만든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큰 탑이 익산에 만들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도시고 세계유산 도시고요. 그런 도시입니다. 간단하게 익산이 어떤 도시인지 잠깐 소개를 드렸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주의의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전체 주제를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민주주의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정치인과 관련돼서 정치인에게 소통이란 어떤 걸까라를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생각할 때 정치인의 소통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 얘기를 잠깐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건 좀 읽어볼게요. 이건 그냥 제가 쓴 거거든요. 정치인에게 SNS는 단순한 홍보 활동을 넘어 의무와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고급 정보를 접하는 정치인들이 각종 정보를 SNS를 통해 소통하고 흐르게 하면 시민들이 알게 되는 만큼 관심이 생기고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주인의식, 참여의식도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SNS는 고비용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유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저는 소통은 정치인에게 의무와도 같은 일인데 특히 SNS를 통한 아주 폭넓은 소통은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의 제도를 세퇴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국회 300명이 우리 5,500만 국민을 대신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인가 아니면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상전인가 여러 가지 정치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 시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인이 갖고 있는 여러 역할 중에서 아까 저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보다 입법노동자이기도 하고 갈등의 조절 중재자이기도 하고 국민의 대리인이기도 하고 유인받은 권리를 대신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공복이기도 하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인의 소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법률 제정하고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 편성과 어떤 심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에게 대리했을 때 가장 크게 준 권한이 법을 만드는 권한하고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하는 예산 편성과 심의의 기능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저에게 줬는데 그럼 정치인이 SNS에 소통을 해서 자기가 오늘 밥 뭐 먹고 내가 어디 좋은 데 갖고 이런 거 소통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의 어떤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대의한 가장 중요한 권한 그것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저는 잘 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제대로 하는 좋은 소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지방의원이니까요. 지방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는 익산에 관련된 익산법 조례라고 표현하죠. 지방법을. 조례를 만들고 전라북도 도의원들은 전라북도 조례를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법률을 만들잖아요. 이 법을 하나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못 받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데 그 자구 하나, 글자 하나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을 만들 때 하루에 수십 수백 권의 법률이 국회에도 제정된다고 하고 제가 사는 익산 한 27만 정도 되는 작은 소도시인데 저희 익산의 지방법이 한 440개 정도 법이 있거든요. 그런 법률을 다룰 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시의원을 할 때 여러 가지 지방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청년 희망도시 익산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인권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런 문외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이나 한글을 모르는 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이 100% 봉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익산의 지방법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강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교실을 만들도록 하고 이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 때 정치인이 해야 되는 일은 저는 적극적인 소통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과 수없이 많은 어떤 소통을 하고 토론을 해보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보면 국회는 그나마 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국회는 보면 이런 공간이나 세미나실에서 법을 제정할 때 뭐 일회성이긴 하지만 그 관련 이해 당사자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시고 나서 법을 이렇게 발의도 하고 제정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명이 서명을 해주면 법이 발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있던 익산은 시의원이 25명인데 5명이 서명해주면 법이 발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때 지방의회에서는 대개 법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지방의회 담당 공무원에게 내가 무슨 조례 하나 만들고 싶으니까 안 하나 만들어다 주세요 하면 그냥 그 밑에 있는 우리 보좌하는 직원들이 법을 쭉 다 만들어 와요. 그냥 의원은 발의시키고 통과시키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되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치인의 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률 제정할 때 내가 만들려고 하는 조례. 아까 예를 들면 제가 문외교사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실제 한글을 몰라서 배우는 어르신들 또 실제 그 교사로 역할하고 있는 분들 또 그 교사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이 어디에 뭔가 누구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되도록이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지금 국회의원분들도 어떤 법을 만들 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만드는 국회의원도 계실 거고요. 아마 어느 특정 기관의 로비를 받아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계실 것 같아요. 진정하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대의 권력을 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해서 공정한 법을 만들으라고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럼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예산을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산이 제가 사는 지방도시 익산은 한 2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예산의 단 1원까지도 예를 들면 단체장은 편성해서 저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거고 대통령은 그 600조의 단 1원까지도 다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 지방의회는 삭감할 권한만 있습니다. 국회는 삭감할 권한과 함께 약간의 편성 권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산을 편성해 왔을 때 그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없어요. 현재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10% 정도만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의회에 넘기기 전에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심의하고 나서 또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된 세금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심의하고 편성하고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사실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이하 당사자들 중심으로만 뭔가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시의원 8년 하는 동안 750권의 의회일기를 제 블로그에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상근자로만 활동하다가 지방의원이 돼보니까 시민단체 상근자 할 때도 제가 익산시에 대한 전라북도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나름대로는 알아보고 뭔가 조사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의원이 막상 돼보니까 그 제도권 권력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알지 못했던 너무 많은 쉽게 말하면 고급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제가 파악할 수 있고 알게 되고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것들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알리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몰랐던 거, 접하는 어떤 고급 정보들이 있으면 최대한 시민들에게 어디가 개발될 것 같으면 개발될 것 같다라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소통하고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이 알게 하고 알므로써 뭔가 참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부에도 저출산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있고 흔히 말해서 민주주의를 더욱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만든 게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교수, 전문가, 다양한 사람들, 학자 이런 분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정부 정책을 할 때 조금 더 민주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위원회들이 개최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을 선정할 때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대단히 폐쇄적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박원우 시장 개최자 서울시는 그 위원들도 항상 공개 모집하고 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미리 공지하고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루는지 다 공지하고 위원회의 결과까지 다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좀 새롭다고 봤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익산시 같은 작은 지자체도 한 연 50억 원 정도의 다양한 연구 영역을 합니다. 정부는 아마 꽤 큰 돈을 영역을 할 거예요. 종무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공무원의 생각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나 학교 이런 곳들에 의뢰를 해서 연구 영역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그 연구 영역 보고서는 시민들의 지적 재산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익산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업이 펼쳐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의 캐비넷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또 제가 깜짝 놀란 게 박원선 시장이 잘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저렇게 서울 도서관에 가면 서울시가 그동안 시행한 모든 연구 영역 보고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연구 영역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투명하게 계속 시민들과 공유하고 보고 하는 게 저는 정치인의 좋은 소통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 자랑은 아니고 제가 CEO는 하는 동안 한 3년 동안은 매월 1회씩 이렇게 좀 크고 작은 이와 같은 포럼들을 매월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접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시민들을 통해서 계속 듣는 자리를 만들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드리고 알려드리고 이런 소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앞에 이야기가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는 대의민주주의고 국회의원 300명이 다 결정하는데 스위스나 대만은 아주 중요한 사안은 국민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 투표를 하면 포퓰리즘에 빠지고 이런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 더 지을 건지 말 것인가를 국민이 투표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스위스나 대만은 어떻게 하냐면 의안을 상정하고 또 국민 몇 명 이상이 설명을 해서 내면 그게 바로 국민 투표 안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수기기간을 가져요.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찬반 토론을 거쳐서 6개월 후에 시민들이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지을지 말지 항생제 먹인 돼지고기를 수입할지 말지 어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국민 투표를 하는데 현재 우리는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국회에 유임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 한 10% 정도는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그리고 한 90% 정도는 현재처럼 대의민주주의를 운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운동을 나름대로는 제가 있는 영역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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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